우리가 또 여기. 몇 년 만이죠? 다시 왔습니다. 나들이 왔네요. 나들이. 여기 와야 여름이 된 것 같아요. 이 워터파크 관계자께서 나와 계신데. 안녕히 계세요. 이목장 사파리가 이렇게. 반갑습니다. 내가 왜 관계자예요. 사육사 아닙니까, 사육사? 사육사람이. 여기 사파리. 시작부터. 하자마자 바로 이럴 거예요. 내 차례 오겠지, 내 차례. 좀 과한데. 얘네들이 패션을 지정한다. 세경보다 광수 빨리 끝났네. 죄송한데 여기는 이렇게 가기 위한. 제가 이러면 가고 있잖아요. 종착실은 너야. 나온 거야? 죄송한데 오늘 이 애견을 사육을 하신 거잖아요, 그동안. 제가. 네, 하지 마. 네, 하지 마. 네, 하지 마. 네, 그러신 거 아니에요? 손. 손. 잘 어울려. 잘했어. 잘 어울려. 그댄 하실 수 있게. 저기요. 네. 이 친구는 왜 안 치거든요. 아니, 근데 잠깐만. 혹시 안 쳐다볼까 봐. 아니, 안 돼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여기 그냥 놀러. 오늘 우리가 관광객이 아니라. 나 오늘 로컬이야, 로컬. 아니, 이따 물어볼래 여성분한테. 내가 봤을 때 오늘. 옷 제일 잘 입었을걸요? 옷 제일 잘 입었을걸요? 야. 진짜. 매일 수영장 패션으로는 내가 1등 입걸? 형, 얼마나 색감 좋아요. 형, 훌륭해요, 이 정도면. 야, 이 친구 내 그림자인 줄 알았어. 야, 이 친구 내 그림자인 줄 알았어. 뒷모습하고. 너무. 블랙을 너무 입네, 블랙을. 약간 수박 씨 느낌이야, 수박 씨. 자, 끝났습니다. 자, 탈육사님으로 시작해서. 왜냐하면 우리 준비한 게 많아서. 옷 얘기 너무 하느냐 하면 시간이 없어요. 자, 고민 중 고백 1%였던 거. 세 번째 레이스는 넘버 원 커플 레이스입니다. 넘버 원 커플 레이스입니다. 어, 커플 레이스. 오늘 딱. 그러니까, 소민이하고 지효 딱 없어지면 커플 레이스. 커플 진짜 오랜만이야. 자, 여성분들을 만나기 전에 먼저 스페셜 남자 게스트 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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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근데 왜요? 손도 많으신 분이 경호한데 잔뜩 두시면 될 거야. 이거 한번 되나? 아니, 어깨가 무지하게 넘네. 우리 태환 씨가 어깨깡패로 유명해요. 여기 이제 종국이는 진짜 깡패. 진짜 깡패예요. 종국이는 그냥 너무 많이 깽패고. 여기는 어깨깽패. 우리 태환 씨, 오늘 봐요. 이제 커플레이스니까요. 여러분과 함께할 여자 파트너를 모셔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너 나와주세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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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좋았어 잘한다 오늘 플랜더스 이기네, 걔 옆에 있네 오늘 플랜더스 이기네, 걔 옆에 있네 이리 와, 플랜더스 이기 자, 일단 우리 지효 씨 함께해 주셨고요 우리 지효 씨 이어서 다음 번 또 한 번 모셔볼게요 나와주세요 아, 콜센다, 콜센 아, 콜센입니다 온다, 그가 온다, 그가 온다 그가 온다 토크 지효, 그가 왔다 드디어, 드디어 우리 도라이가 왔다 우리 도라이가 우리 도라이가 아, 무섭다 아, 근데 오늘 또 저, 소민이하고 아, 지효가 굉장히 떠올 분위기 있네 지효가 늘상 이런 짝꿍 레이스 하면 또 하는 화장 중에 하나가 여기 볼 심하게 터치하고 볼 심하게 터치하고 오늘 좋다 오늘 볼 잘 먹었다 귀엽다 아니, 볼 잘 먹었어 오늘 태연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지금 모자 붙을 썼어요 아, 좋았어 아, 좋았어, 좋았어 자, 나와주세요 우리 형태가 진짜지 다리 길다, 다리 길다, 누구야? 다리 길다 두 분이 누군가 어우, 색깔이 색감 좋다 어, 뭐라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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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바닥에만 우리 다시 나ок 1998 에일피크다. 이리로 와이업. 자 우리 에일피크의 오하영 손나은 형. 미쳤다 진짜 너무 예쁘다. 아니 우리 저 에일피크의 오하영 씨하고 손나은 씨 두 분. 이야 진짜 오랜만이네. 지금 귀 손발로 세찬이가. 자기야 오늘 찍었다고. 자기야 오늘 찍었다고.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얘기해 봐 누구야. 다야 하지 마. 누구야. 누구야. 되게 좋아한다. 너무 예쁘다 진짜 너무 예쁘다. 자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어떤 분. 신발이. 신발이 상당히 강력하신대요. 강력하세요 강력하세요. 다음 분 나오세요. 누구인데. 오빠야. 그래 나야 오빠 나야. 오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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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혼자 끙끙해. 다가 죽어버릴 것만 같아. 다가 죽어버릴 것만 같아. 이선빈이다 이선빈이다 이선빈이다. 이선빈이다 이선빈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팔을 좀 넓혀. 눈이 어쩜 저렇게 예쁘냐 진짜. 눈. 역대급이다 오늘 눈이. 색감이 정말 좋네. 이 쪽은 다 엉망치. 태환이 빼고. 엉망치 짱이죠. 이야 진짜. 아니 우리 선빈씨는 잠시 후에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겠지만 예전에 광수 좋다고 했는데 막상 광수가 만나서 거짓말 탐지기 했더니 가짜로 나왔었던 거. 네 거짓말로 나왔어요. 그러면 질문할게. 내일 성경은 정말로 이광수이다. 내일 성경은 정말로 이광수이다. 내일 성경은 정말로 이광수이다. 네. 이거는 사실. 이게 인터넷. 이게 인터넷. 진짜인데. 아 나 이렇게 참아봤는데 아 진짜 아프네요. 아 뭐야. 고맙다. 근데 진짜예요. 너무 고맙다. 광수 이용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지조 있는 여자입니다. 아 그래요? 광수가 그날 촬영 이후로 진짜 거짓말 한 2주 동안 잠 못 잤거든요. 설레어가지고. 광수가 진지하게 저한테 얘기했거든 형. 진짜 저 연애를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얘기했어요 진짜. 자 다음 또. 한 번 또 오셨네. 야 또 있어. 오늘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죠 오늘? 누구야 누구야. 뭐든 확실하자는 건데 그렇게 할 게 없잖아요. 아 예쁘다. 하은이 엄마. 하은이 엄마. 하은이 엄마. 아니 경수민 씨한테 약간 소민이랑 좀 닮았어. 팀이 좀 있다. 그렇지 소민이랑 좀 닮았어. 실제로 처음부터. 저도 처음으로 했어요. 둘이 닮았어. 옛날에 시사회 어디 갔을 때 누가 저한테 언니 이름 부르면서 이렇게 아는 척해서. 아 진짜? 네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아 진짜? 근데 저보다 훨씬 믿어요. 아니 근데 닮은 게 왜 그러냐면 느낌상 그래. 둘 다 허해해서 그래요. 둘 다 허해해서 그래요. 피부가 좀 두 분이 허해해가지고. 야 손영훈 씨도 혹시 토크지옥 아니야 저분도? 제가 한번 손영훈 씨랑 좀 방송해 봤는데 저분도 좀 만만치 않은 분네요. 다 만만치 않구나. 네. 우리 저 나은 씨가 아시겠지만 우리 싸이의 뉴페이스. 뉴페이스 맞아. 거기 또 뮤즈로 나왔어요. 기가 막히지. 우리 저 나은 씨가 뉴페이스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한번 보여줘야지. 봐야지. 무표정하게. 무표정하게. 자 앞으로 나죠. 무표정하게. 나온다. 나온다. 이야. 뉴페이스. 뉴페이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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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 뉴페이스. 야. 됐어, 됐어. 어허. 됐어. 어허.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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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와. 얘 진의 노래도 더 열심히 해.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니, 근데 요즘 진짜 저희 노래보다 더 많이 춰요. 너 너무 많이 하는 거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와. 파워풀하다. 너 진호 형이 너 속상해한다. 왜? 너 더 하냐? 너 안 된다고. 아니, 성브라스 한번 썼는데 왜 그래요? 죄송한데 여기, 여기 근처에 무기걸이하는 씨. 단 olviden. 방이야, 방이야, 방이야. 방이야. 마야, 방이야, 방이야. 쿵마 wrapped, 형. 아, 좋다. 너무 좋다. 이거 바다이제ità. prec현시이 막 등 때는 someone who won. 용igence, 형 same. 형, 잠그는 거 아니 properly. 제 단밑기, anesthetic. 형, 잠그 일이ossen. 형, 미치겠어요, 옆에서. 왜요? 형, 나 잠는 게ić koş당. 벗는 게, 나. 벗는 게 아니야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될 수 있다면 왜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제일 좋은 거는 잠그고 몸이 빠져나갑니다. 잠그고 몸이 빠져나갑니다. 진짜 옷은 너무 예뻐요. 아니 옷은 너무 예뻐요. 아 진짜. 아 분위기 좋다. 아 분위기 좋다. 아 근데 별거 아닌 게 여러분 너무 웃네요. 행복합니다. 오늘 오프링이 잘 빠지네요. 오늘 잠 못 잤는데 되게 피곤했는데. 너무 색깔하나요? 이번 표시 시청률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아 진짜 너무 행복하네. 좋습니다. 여러분 기분 좋고부터 이렇게 시청률 안 넣으면 폐지되는 거예요. 시청률 안 넣으면 폐지되는 거예요. 아 왜 절대 그래요. 잘 나와야 된다고. 잘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조심하자 정신 차리고 방송하시라는 얘기예요. 나은 씨에 이어서. 우리 다음은 우리 에이핑크의 막내입니다. 우리 하영이. 하영이. 하영 씨는 사실. 하영이. 너님이 처음 전이에요. 처음이네. 아니 그러니까. 하영 씨가 우리 얼마 전에. 저녁으로. 네. 거기 갔다 왔다면서요. 네 저는 혼자 갔다 왔어요. 네. 네 저는 혼자 갔다 왔어요. 왜. 혼자 갔다 왔다고. 네 혼자 갔다 왔다고. 혼자 갔다 왔다고. 혼자 갔다 왔다고. 아 진짜 갔다 왔다. 좋지. 혼자 갔다 왔다. 제가 얘기했죠. 짝꿍이 되기 전까지는 그런 악수. 하지 마. 나 반칙이야. 이거는 진짜 너무 비밀해. 이게. 악수였는데 이게 죽밥을 만들기. 너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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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본인은 몇 분 많이 나온 거예요. 30분 정도 정도. 빨리 나왔는데. 30분 밖에 나온 거였어요. 너무 저러니까 약간 재수 없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러분 아는지 모르겠는데 하영 씨가 독심술이 조금 그. 독심술? 독심술을 좀 하신다고. 어 그래요. 네. 독심술이에요. 아 네. 아 그래요. 아 그러는데 갑자기 무서운데 약간. 뭐 독심술로 지금 현재 마음을 좀 알아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저 우리 양서찬 씨 같은 경우에 지금. 어 지금 굉장히 떨린 상태예요 떨린 상태예요. 왜요 왜요 왜요. 여자분들을 봐가지고요. 여자분들을 봐가지고요. 그건 우리도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잠깐만 저기 잠깐만 저기 그러면 여기 있는 우리 스태프분들 중에 한 분. 우리 스태프분들 중에 한 분. 지금 다리가 아프세요. 앉아 있는데 다리 아파요. 아프실 거예요. 아니 거짓을 내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안 아파요. 거짓을 내리는 거 아니에요. 거짓을 내리는 거 아니에요. 다리 아프다더니. 어쨌든 저 오늘 또 원인의 소식을 하셨으니까. 오늘 진짜 뭐 또 재미있게 우리와 함께 즐기다. 반갑다 진짜. 자 다음 또 화제 인물 한 번입니다. 이선빈 씨. 이선빈 씨. 이선빈 씨. 아니 선빈 씨는 그때 이제 이광수 씨가 이상형이다. 네. 그래서 실제로 광수 씨가 찾아갔는데. 한번 질문할게. 네 이상형은 정말로 이광수이다. 네 이상형은 정말로 이광수이다. 네. 이거는 사실. 이게 인사. 이게 인사. 이게 인사. 아 진짜. 그러니까요 그렇죠. 제가 그날이 너무 억울해서. 아 진짜 저야만 밤잠을. 좋습니다. 그러면은 혹시라도 광수에 대한 그 마음이 아직도 좀 유지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티가 나나 봐. 다 보이나봐. 그럼요. 아 그래요? 네. 티가 나나 봐. 잠깐만 그럼 그 저 가짓말 탐기 또 한 번만. 있어? 이거 가져왔어? 이거 가져왔어? 야. 이게 의외로 잘 맞더라고 이게. 이거 가져왔어? 그때 한 두 번 참았거든요. 부를 것 같더라고. 참았어? 아 근데 진짜 잘 됐으니까. 이거 약간 진지해. 나 지금 어떻게. 진짜 진짜. 여기저기 볼 필요 없어 왕수야. 자 이제 질문을 제가 드리면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광수가 진짜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알아요. 진짜 나는 이광수에게 관심이 지금도 있다. 네. 관심이 지금도 있다. 네. 네. 멋있다. 신실 나와라. 신실 나와라. 우와. 신실 나와라 진짜 나왔어? 우와. 신실 나와라 진짜 나왔어? 됐다 더 들어가. 형. 무슨 마무리를 그렇게 해요. 무슨 마무리를 그렇게 해요. 광수 한 번 해봐요. 광수 한 번 해봐요. 광수 한 번 해봐요. 광수 한 번 해봐요. 나는 진짜. 나는 광수 해봐야지. 얘도. 오케이. 얘도 진짜. 얘도 그냥 한 번에 키우는 경우가. 자. 얼굴 한번 봐. 깔끔하게 질문을 딱 한 번만 할 거예요. 얼굴 한번 봐야 돼. 질문에만 대답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 선배님을 보십시오. 나는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오늘. 내 의상이 마음에 든다. 내 의상이 마음에 든다. 대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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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한 번. 예. 예라고 하셔보세요. 오 귀한 손. 끝이에요? 끝이에요? 끝이에요. 아니 이게 뭐가 궁금해. 뭐가 궁금해. 아 죄송해요. 맘에 두 사람은. 아 진짜 진짜. 자 둘 다 진실이었습니다. 연습을 좋아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어이. 자 우리 다음은 우리. 도라이. 송영훈 씨. 아니 엄마. 사실 전소민 씨하고 약간 닮은 꼴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 얘기를 많이 들으셨어요? 많이 들었고 연방 검색어에 항상. 아 그래요? 손나은 씨도 이름이 비슷해서 같이 있고. 아 그렇구나. 송영훈 씨가 좀 하나의 장기가 있습니다. 아 왜요? 절대 응감해 그렇죠? 우와. 오. 절대 응감해 그렇죠? 약간 느낌이 정성인 것 같은데. 이러다 이러다 틀릴 것 같은데. 전공이 또 피아노 시기 때문에. 아 그런 거 알죠. 절대 응감 아니어도 알아요. 피아노는 저도. 처음 시험을 다 보니까. 사실 이걸로 저. 피아노 굉장히 잘 치거든요. 연주도 가능할걸요? 연주도 가능하죠 이거. 네. 한번 조금. 어떠. 이거 되게 오랜만이시고 뭐지. 아니 화려한 숲 놀림을 또 자랑하시기 때문에. 밑에 받쳐줘야지 받쳐줘야지. 뭐 하셨구나. 왜 뭐야. 아무거나 좀 이렇게 선란한 거 좀 치세요. 학교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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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쏠랄라. 솔랄라, 솔랄라, 솔랄라. 모든 사람이 누가 했냐? 네? 고성교 씨. 학교종이 칠 거면 내가 쳐요. 소팽 돼요, 소팽? 좋아. 쇼핑크, 쇼핑크. 진짜, 진짜 쇼핑크가 치시네. 이건 잘 치는데 호흡이 딸리시네요. 폐관련이 아파요. 폐관련이 아파요. 쇼핑크. 고미츠 프로젝트 1% 어떤 거 세 번째 레이스는 넘버 원 커플 레이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미션비가 승패에 중요한 역할을 할 건데요. 이거 아이고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까먹고 싶어. 가장 많은 미션비를 남긴 커플이 1등. 아이고 스티커가 면제되며 운명의 주사를 던지게 됩니다. 또한 1등 커플의 게스트에게는 황금반지 드리겠습니다. 황금반지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 레이스에 앞서 커플 결정전 넘버 원 스카우트 미션 진행하겠습니다. 7명의 여성분들은 사전에 내가 1등일 것 같은 주제 키워드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남성분들은 이 키워드만을 보고 자신의 파트너로 스카우트하고 싶은 여성을 예측해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커플이 결정된 후에 여성분들이 제출한 키워드 검증 대결을 통해 실제 1등으로 증명이 되면 그 받은 커플에게는 보너스 미션비 만원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바짝 차리자. 자 일단 소개를 드리자면 금손 1등, 펀치 1등, 애교 1등, 눈썹 1등, 개미 허리 1등, 자석 인간 1등, 댄스 1등입니다. 자석 인간 1등은 사실. 개미 허리? 다들 허리가 다 얇아서. 다 얇아서. 여기서 딱 피해야 하는 거 딱 눈에 보이는 게 몇 개 있네요. 뭐뭐야? 자 알아서 상의해서 집으시면 되겠습니다. 금손하겠습니다. 아 왜 다. 금손 1등. 자 그러면 여러분 남자들은 감춰주시고 하나씩 공개하면서 누군지 불러주면 되겠습니다. 야 근데 저는 눈에 띄어서 딱 했는데 이거 조심스럽게 한번 저는 두 분 예상해 봅니다. 누구요? 이거는 이제 선빈 씨 아니면은 아 이거 손나은 씨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갑니다. 저는 댄스에서. 누구야? 손민이야 손민. 자 댄스 1등의 주인공은? 댄스 1등 나오세요. 여운 여운. 우와. 여운 여운. 우와. 언니야. 진짜? 언니. 아니. 이런 거 안 졸인이다. 진짜 댄스 1등이셔? 잘하셨습니다. 댄스 1등이에요? 이거 본인이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네 아니 제가 예전에 현대무용을 한번 배워가지고. 그럼 봐야지 봐야지 그럼. 매력을 숨겼었는데. 다음은 이제 하아 씨. 아 저는 이게 딱 보자마자 이걸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왜냐하면 느낌이 제가 이거를 집을까 하다가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1등이 약간 이게 느낌이 확 되잖아요. 자 일단 자석이가 앉을 등. 자 나오세요. 형 왜 안 좋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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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갇갔으면 좋겠어요. 아 지금. 아 잠깐만. 아니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되게 많이 안 좋아해. 눈썹. 눈썹. 완전 이런 식으로 처음으로 하는구나. 아니 왜 갑자기. 아니. 박근혜 의향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웬만하면 이렇게 얘기하기 힘든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없어요 진짜 싫었나 봐 아, 이렇게 안 나 아, 박근혜 의향이 왜 야, 누군지 모르지만 진짜 기분 안 좋겠다 내가 혼자 전열미 공원 갈지 원정 귀신보다 더 무서운 거지, 이 사람이 야, 내가 볼 때는 새 차이나 너 같아 나 아니야, 나 아니야 그냥 누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냥 누가 바꿨으면 좋겠어요 석진 선배님 석진 선배님 석진 선배님 나 끝까지 갈 거야 야, 제발이다 야, 건드리지 마, 알았지? 건드리지 마 아, 좀 있다, 좀 있다 아, 좋다 나는 바꿀 생각이 있었는데 절대 안 바꿀 거야 자, 일단 우리 눈싸움 1등 누구일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몰라요? 네, 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요 자, 다음은 양세찬 씨입니다 좋아, 오늘 끝까지 가보자 근데 혹시 다들 표정이 내가 이거 지우니까 다들 표정이 안 좋으시네 그래서 벌칙 걸리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유독 안 좋아주신 분이 지금 손나은 씨 지금 야, 지금 나은이가 이를 갈고 있어 선을 내둘는 것 같은데, 손나은 씨 만약에 나은이면 노래 한 번 틀어줘요 자, 만약에 손나은 씨가 맞다면, 혹시라도 맞다면 뉴페이스를 좀 틀어주세요 아, 좋아요 자, 개미현 1등!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셋! 개미현 1등! 제발 하나, 둘, 셋! 하나, 셋! 하나, 셋! 이거 나오기 싫어해 이거 잘생겼어. 어휴. 이거 잘생겼어. 어휴. 예. 유패. 나이스. 나이스. 야 경수가 나랑 잘 맞는다. 세찬아. 너만 이쪽 보지. 남았어? 남았어? 자 이러면 나온 씨 들어오세요. 아 대박이다. 이거 쟀는데. 잘 됐다 잘 됐어. 쟀는데 나은이가 1등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벗겨요? 버치는 게 아니에요. 하여간 그만해. 죄송한데. 우리가 그냥 커플 이뤄서 게임하는 거지. 무슨 커플 연결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요즘은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양세. 양세찬 씨. 너무 좋습니다. 여보세요. 네 옆에 손 나온 실화야? 실화야 이거 팩트야. 나 오늘 사랑이야. 나 경기에서 사랑한다. 빼밭이 왔다. 빼밭이 왔다. 빼밭이 왔다. 빼밭이 왔다. 아 좋네. 자 이제 다음은 드디어. 자 이제 여기도 두 분이 공개롭게 남으셨는데. 눈싸움 1등이 본인은 진짜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 진짜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제 이광수 씨하고 짝이 되시는 거고. 이선빈 씨가 지석신 씨하고 짝이 되시는 건데. 예. 야 광수가 갑자기 말이 없어진다. 너 진짜구나. 선빈 씨도 말이 없어지고. 선빈 씨가 되면 진짜 이거 운명이지 뭐. 하영아 웃어. 웃어라 웃어. 하영아 웃어. 자 눈싸움 1등. 그리고 펀치 1등이 있는데요. 자 두 분. 나왔어요. 여기 나 안 가면 안 돼요. 여기 나 안 가면 안 돼요. 여기 나 안 가면 안 돼요. 아니 안 가면 어디로 갈게요. 아니 어디로 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지석진 오하영 그리고 이광수 이선빈. 자 이쪽으로 좀 옆으로 오시죠. 아 광수야. 쟤는 정말 진짜야. 아 오랜만에. 그래 잘 지냈어. 네. 오랜만에. 그래 잘 지냈어. 네. 됐어요. 너무 웃겨. 너무 웃겨. וב. 네. 여기들은 왜 이렇게 하실까. 조금씩 좀 더 잘 흘러싸요? 감사합니다.